그런데 차도 쪽에 굴비를 걸어놓는 곳들은 위생적으로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. 영광군에 있는 굴비 업체는 500군데 정도. 우리는 바다 근처에 있는 굴비 업체부터 찾아가 봤습니다. 주인이 우리에게 보여준 건 굴비가 아니라 냉동 간조기. 옛날식으로 만든 것을 달라고 하자 그제야 3개월간 말린 굴비를 볼 수 있었습니다. 시중에 흔히 판매되는 냉동 간조기와는 확실히 다른 색깔. 갈색빛이 살짝 감도입니다. 실제적으로 지금 그런데 크기는 이쪽으로 줄어드는 것은 뼈가 있기 때문에 조기가 안 줄어들어요. 별로 비슷하죠. 같은 크기의 참조기를 3개월간 말리면 머리부터 꼬리까지의 길이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. 그런데 두께가 절반 정도로 줄어듭니다. 날씨가 따뜻해지면 이렇게 번들번들하게 기름이 새어 나옵니다. 자칫 거들시기를 놓치면 기름이 새서 못 팔 수도 있다고 합니다. 그만큼 진짜 굴비는 손이 많이 갑니다. 가격은 어때요? 똑같이. 똑같이 받아요? 네. 더 비싸게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이거를 이 상품을 이대로 말렸기 때문에 이게 똑같이. 놀랍게도 같은 크기의 참조기는 굴비와 냉동 간조기의 가격이 비슷합니다. 하루 만에 만든 냉동 간조기를 3개월간 정성대로 해풍에 말린 굴비와 어떻게 같은 가격에 팔 수 있을까? 뭔가 이상합니다. 동일한 가격으로 판다면 잘못된 거죠. 건조된 굴비를 덴치마크 할 수 있는 기준 가격으로 보고 냉동 굴비 가격을 끌어올렸을 것이 사업자의 판급 이익정장인 것 싶은데요. 업체 사장이 굴비를 건조하는 곳으로 우리를 안내합니다. 진짜 굴비는 주문에 의해서 소량으로 말리는 경우가 대부분. 생산량이 냉동 간조기에 비해 훨씬 적습니다. 마른 굴비가 만드는 개수가 적죠. 진짜 가슴이. 입술을 안 해. 겁나시는 분이 없기 때문에 말리면 손에 대해서 안 말리죠. 지금 젊은 세상에서 굴비는 몰라요. 모르니까 안 드시는 거죠. 이 업체는 차가 지나다니는 도로가에 굴비를 걸어서 말리고 있었습니다. 먹는 사람의 건강까지 생각해서 만든 영광굴비는 없는 것일까? eld customer position 소량 모든 회의